딸기캔 바로 가는거야? 와 헉 내가 좋아하는 딸기캔 와 오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축하합니다 지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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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수환비세요 수환빌게요 성주오빠 만수무강하시고 별땐 영원하리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성주오빠 다이어트 왜 니 생일에 내 다이어트 공을 빌어 요요 안 오게 해달라고 요요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왔어 와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베테네에서 보낸 몇 번째 생일이지? 몇 년째이지 진짜 그러게 감사합니다 이제 생일에 오빠 생일에 오빠 성원을 다 빌고 효년의 효녀 케이크 너무 이쁘다 뭘 한 입씩 먹을까? 고맙습니다 아우 너 선물 온 거야 저기 뒤에 응 헌박싱이에요 고맙습니다 이거 한 조각씩은 언니 먹어요 같이 같이 나눠먹자 아 이게 뭐지? 뜯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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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향 나는 것 당시의 일상 곳에서 마주하는 행복이래 깨 아 뭐이냐? 향 뭐냐? 지혜님 생일 축하드려요 러블리한 지혜님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디퓨저인가?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디퓨저 굴드웅은 저렇게 해 아 맞다 그리고 그리고 그 저랑 예인이 아시는 분이 케이크? 응 이렇게 제작진분들과 뭐? 케이크 주셨어요 아 진짜? 또 먹을까? 다이어트 실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헐 이게 뭐야 엄청 맛있는 거래요 이거 심지어 실링도 있네 와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소파 모양이네 우와 이거 짜잔 짜잔 누가 주신거야? 아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소파 가구업체 사장님이신가? 오빠 다이어트 못하겠는데요? 어? 많이 했어 여기 넣어놓을까? 꺼내? 어? 꺼내봐봐 꺼내봐봐 이것도 그래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응 똑같아요 어떻게 찍을래? 되게 많네 되게 많네 이거 한 명씩 이거 한 명씩 이건 예인 이거는 예인이랑 어머 해줘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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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같이 찍자 여기 하나 움직이잖아 하나 둘 셋 귀엽다 잘 먹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우리 하나씩 가져다 나한테 머리꺼 이걸 여기다 이렇게 두고? 아니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왔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잠자 한번 먹자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